이번에 싸이가 5년 만에 9집 앨범, 싸다구. 맞습니다. 싸다구로 돌아왔어요. 타이틀이 싸다구예요? 아니, 앨범 제목. 앨범 제목이 싸다구고. 싸이의 다트로운 9집에 줄임말 싸다구. 타이틀곡은? 타이틀곡은 덧덧이라고. 덧덧. 저는 사실 얼마 전에 만나서 미리 한 번 봤거든요. 뮤직비디오를. 굉장합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해요. 거의 뭐 정말 블록버스터급. 그렇죠. 그렇죠. 우리 덧덧. 이번에 대단합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아니, 천하의 또 춤꾼 중에 춤꾼이거든요. 그래서 싸이 노래가 나오면 항상 그 안무가 유난히 좀 돋보이고 사람들이 막 흉내내고 따라하고 기억이 남잖아요. 이번에도 뭐 약간 포인트 안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제가 2년을 쉬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말 만으로 딱 2년 만에 춤을 다시 춘 어느 날이 있었어요. 근데 춤이 잘 안 춰지는 거예요. 아, 2년 만에 춤추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다시 춤을 추는데 잘 안 춰져서 좀 덜컹해서. 이번에는 한 4달, 5달을 매일 춤을 춘 거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가 다른 노래 때보다 제가 춤을 추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님들로 해서 잠깐 포인트 안무 살짝만. 맞배기로. 네, 네.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제가 처음 나와봐서 그러는데 여기서 보통 진심으로 추나요? 아니면 좀 약심으로 추나요? 자기 마음대로요. 마음대로요.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송 나갈 때쯤이면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녹화 날 기준으로는 방송에서 처음 춤을 추는 거예요. 어머님들 앞에서. That, that, that. That, that. 방송에서 처음 춰보네요, 오늘. 아, 그래? 미우새에서. 첫 무대입니다, 첫 무대. 첫 무대. 이야, 진짜 그런데. 자. 음악 좀 크게 틀어주세요. 그냥 세게 쳐야겠죠? 어? 아아. 준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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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세요. That, that. I like that. 기분 좋아, baby. 흔들어 좌우 위아래로. 원, 투, 쓰리, 투, 더, 포. 워우, 바이든. 아, 아아. 야, 내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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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